우리 김건 뽕필톱 스타쇼 감독이신 우리 이미경 가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정없이 가수로 구절초사랑 홍보대사 이미경이 부릅니다 기도할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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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랑 영원하기를 이름만 불러도 행복합니다 안아줄 때 엔덜빈이 썼네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평범하지만 사랑한단 그 말뿐이야 기도할래요 기도할래요 행복을 위하여 이 사랑 영원하기를 기도할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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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랑 영원하기를 기도할래요 넷넷빈을 선내요 다시 내게 바쁘신 분은 많고 많지만 사랑한다 그 말뿐이야 기도할래요 기도할래요 행복을 위하여 이 사랑 영원하기를 우리에게 바쁘신 분은 많고 많지만 사랑한다 그 말뿐이야 기도할래요 기도할래요 행복을 위하여 이 사랑 영원하기를 기도할래요 기도할래요 행복을 위하여 이 사랑 영원하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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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